오늘 앤디의 추가된 장면은 시나리오에 있던 부분이었는데요. 본편에선 편집이 됐죠. 근데 그게 제가 판단을 한 건데 그 장면으로 인해서 사실 이 영화를 보는 대중들이 되게 그냥 이 영화가 어떤 회의감만 던져주지 않을까 절망감만 던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과감하게 편집을 한 거고 사실은 희나리오 쓸 때는 그 장면을 통해서 좀 더 경각성을 갖길 바랐었거든요.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디오리지널이 없는데 어떤 보시던 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으실지 저도 궁금합니다. 저는